안녕하세요 윤희정보입니다 아트라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리본을 사용해 컬러 표현력이 아주 인수한 라벨입니다 아트라벨 역시 미싱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지 비용과 장기 보관을 중점으로 리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라벨입니다 감열라벨과 비교해서 단순 스크래치에 강하고 햇빛 등 열변색이 거의 없어 장기 보관에 매우 용이하죠 제품 표기 라벨 혹은 박스 라벨 의료 쇼핑몰 등 일반적인 환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라벨입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은 라벨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대량 발주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업계 최다 엔지니어를 보유한 유니정보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